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대장동 게이트 개발 특혜 오역을 최초로 보도한 기자가 민주당의 경선 후보의 핵심 관계자가 제보해 줬기 때문에 기사를 발행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민주당 핵심 관계자, 민주당 안에서 경선 후보로 나왔던 핵심 관계자가 말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의 몸통이 지금 이재명이다라는 것을 민주당 안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보한 것이다. 그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기사를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선거 마지막 날에 박종명 경기경제신문입니다. 경기경제신문에 박종명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해서 이렇게 밝힌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걸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고 주장하면서 김만배가 신학림 전 민지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오조위원장, 미디어온을 대표와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드디어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공개하자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꼭 밝히고 싶다. 실체가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고 해서 이걸 공개하게 됐다는 식으로 밝힌 것입니다. 박종명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으로 시작한 대선이 막방까지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논란으로 마무리될 것 같다며 장문에 글을 올렸습니다. 박종명 기자는 지난해 8월 31일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제보를 기반으로 한 칼럼은 개발사업 시행관리 실적이 전혀 없는 화천대유가 2015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토지를 수익계약으로 불화를 받았고 그래서 특혜가 있었다. 그리고 화천대유 관계자인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가 대규모 대장동 택지를 계약하고 매각하고 분양해서 6천억 원대의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라고 보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화천대유는 박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것도 한 10억 된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처음부터 기사가 나오자마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입을 다물게 하려고 했고 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가 나오고 난 뒤에 나중에 참여연대 소속의 김경률 회계사가 이 건에 관해서 본인이 정리를 해가지고 자신의 SNS에 올렸고 나중에 조선일보가 이 보도를 함으로써 이제 쫙 퍼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 기자,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기자가 이 기사를 쓰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거 잠겨있지 않았을까. 아마 지금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과 무관하게 연성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만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고 용기 있는 언론, 기자의 사명과 역할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정도의 제보가 나왔더라면 왜 다른 중앙언론사에도 보도가 되지 않았을까. 아마 김만배가 법조 출입을 오래 했고 기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나오는 언론사들이나 법조계에서 이미 50억 클럽이 있다시피 언론사와 그리고 정관계에도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 건과 관련해서 보도를 했던 박 기자는 이번 대장동 특기의 의혹 논란의 시발점은 민주당의 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선 후보의 핵심 관계자가 제보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거쳐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법문을 다하기 위해서 기자 수첩 형식으로 기사를 발행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당시 민주당의 경선 후보 중에 한 명이 부정부패 세력과 결탁을 해서 대장동 특혜로 많은 또 엄청난 수익금으로 자신의 출세 영역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다고 박 기자는 전했습니다. 또 제보자는 너무 민감해서 중앙언론들이 눈치를 보며 기사화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고 박 기자는 어떤 고초를 겪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만큼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심정으로 보도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대장동 게이트의 시발점은 지금 이재명과 함께 경선에 나섰던 후보의 핵심 관계자가 제보를 해줬다.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의 게이트가 아니라 이재명 게이트라는 것을 그 후보 진영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자명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 기자는 기사가 발행된 후에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커다란 논란으로 확산이 됐고 그러므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정된 후에 본 선거에 접어들자 대장동 몸통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라고 국민에게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장동 특혜 의혹을 자신을 매도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밝히지만 대장동 특혜 의혹은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 핵심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고 제보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 게이트가 될 수 없는 게 거기에 민주당 안에서 이건 이재명의 소행이라고 제보를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재명 후보가 시장을 했고 결제했고 이재명 후보가 쭉 이 사건을 관리해온 당사자인데 그런데 거기 밑에 있는 측근들도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사람들인데 그만큼 이 선전선돔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어제 그제 뉴스타파가 보도했다고 하니까 또 일제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이 몸통이다 하고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뭐 생태탕 시즌2고 쭉 지켜봐온 것처럼 너무나 왜곡된 언론과 권력이 결탁돼가지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 정말 반드시 이런 세력들이 나중에 심판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언론이 아니라 지금 특정 정파의 앞잡이가 돼서 정말 언론을 빙자해가지고 정치활동을 그것도 공작을 하고 있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식으로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다리가 달리 주장하고 녹취도 하고 뭐 이렇게 보도를 하면은 그거 다 믿을 줄 아는데 그거 지금 오늘 당장에 국민의힘에서는 그 녹취도 조작된 걸로 보인다. 녹취가 조작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화천대유 김만배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원행 대출비리 의혹을 당시에 대검수사 2과장이었던 중수 2과장이었던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해결했다고 말한 음성 파일이 6일 뉴스타파 보도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고 공세를 표고 나섰습니다. 송영길도 저희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대장동 몸통이 왜 윤석열과 박영수인가 가 드러나는 김만배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법사위원들도 이날 당사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범인이 밝혀졌다. 정말 기가 잘 노릇입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녹을 먹고 있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하니까 정말 기가 잘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범인이 밝혀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산저축원행 대출 비리의 주범이 누구인지 최고위직 법조인 출신이 다수 유료된 대장동 특혜를 눈감아준 당사자가 누구인지 맹백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녹취 시점은 작년 9월 15일인데 그 무렵은 김만배가 화천대유로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여론이 들거들때 그때 녹취한 것은 이재명을 방패마교로 삼아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녹취였다. 그건 어도가 그런 어도를 한 녹취로 보였고 그 다음에 김만배가 수사를 무마하고 이재명 후보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재명은 어제 그제 뉴스 탑화가 보도하고 난 뒤에 이 기사를 마구 퍼날라 달라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언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 기사를 막 퍼날랐습니다. 그런 과정에 엠코라는 데서 사이트에 드루킹 같은 댓글 조작이 있었다라고 사이트 운영관리자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클릭되는 것보다 밑에 댓글이 엄청 많이 붙은 겁니다. 기사 클릭보다 훨씬 많게. 그래서 이걸 경찰에 고발하겠다라고 했고 본 게시판 공고를 통해서 그렇게 밝혔고 그리고 거기 제보자 김만배와 함께 대화했고 녹취를 했다고 하는 신학림이라는 사람이 언론 노조 위원장 출신에다가 미리 오늘 대표했는데 과거에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신청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뉴스타파에서 돈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용역 업무를 벗고 있다. 그래서 돈 주고 이걸 조작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윤석열에게 봐줬다 하는 사람이 브로커가 등장하는데 조우형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우형이라는 브로커가 윤석열이 타주는 커피도 마셨고 그래서 거기서 봐줬다 끝났다 잘 하게 될지 응 이런 이야기를 녹취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본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기록을 원희룡 선대본부장이 본관을 보니까 거기 안에는 조우형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보면 또 김만배가 갑자기 나는 이재명 때문에 못 살겠다. 이재명 때문에 사업하기 너무 힘들다. 너무 깐깐하게 우리 끌어가지고 성남시 이익을 많이 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 자기적으로 얻어된 그런 멘트가 나온 걸 봤어. 이거는 이재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얻어적으로 녹음한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중간에 녹취가 짜짓게 된 부분이 있다. 아니 이 김만배가 신학림보다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7살 어린데 자기가 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자기가 형이라고 하는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형을 자막에는 우리라는 걸로 대신 써놓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고 이게 조작됐다. 또는 편집됐다.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을 녹음된 시점을 딱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나온다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주장, 의욕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욕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게 선거 앞두고 생태탕과 같은 그런 유론 호도용으로 만들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 이 보도를 처음 했던 박종명 경기경제신문기자가 바로 대장동은 민주당 안에서 제보를 했다라고 밝힘으로써 이 사건이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로 että 성창경TV 감사합니다.